이 배치는 2015년 호치민 월드컵 4강전 타스데미르 선수와 조제호 선수의 경기 중에서 조제호 선수의 5점째 샷입니다. 더블 쿠션을 재회전으로 치되 하단 당점으로 쳐서 끌림 현상을 이용하여 득점하는 배치인데요. 어떤 당점과 속도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내 공이 쿠션에 대하여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얇게 쳤지만 하단 당점에 의해서 투쿠션인 반대쪽 장쿠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아래로 끌려 내려오면서 횡단하게 되는데요. 세게 칠 필요는 없지만 내 공을 때리는 순간에 콕 찝어주듯이 순간속도가 빨라야 휘는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옆회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단 당점으로 끌리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1고시 방향 3팁 정도가 적절합니다.